자 오늘의 할 게임은 그리프트랜드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만한 클레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요 마크 오브 닌자, 굶지마, 안보여주식회사 이런저런 만든 회사죠 자 이번에 새로운 덱빌딩 신장을 만들었어요 덱빌딩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 업데이트, 오늘 올라와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주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 땅으로 모든 결정에 죽음이 아주 쉽게 동반하는 그런 무자비한 곳이래요 You will fail but keep trying and you may able to bend fate of your favor 그러니까 니가 실패 주나 많이 할 건데요 그냥 계속 시도하면 언젠가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야씨 대체... 대체는 아닌... 역시 여러분들 그... 오... 다음 업데이트 이런식으로 표시되네? 야 역시 게임 많이 만들어놓은 회사... 회사다워 어쨌거나 한번 해봅시다 음... 아쉬운 건... 아쉬운 건 한... 아쉬운 건 한글이 없다는 거지 서릭덱... 뭐야 데릭... 서릭데릭? 서릭데릭? 아 이름이 데릭 서릭이야? 설마? 서릭은 데릭씨 음... 바운티헌터 언어벤커머 루킹메이커 어쩌저고 어쨌거나 일단 한번 골라볼까요 뭔데 이건 또 배틀댁? 네고시에이션 덱 아... 잠깐만 이스케이프라이프... 이거는 그냥... 저거죠 어... 얘... 그... 그 뭐지? 어... 그녀의 복수를 위해서 뭐 어쩌저고 한다 뭐... 네고시에이션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그... 그... 전투는 보통 카드게임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뭐 협상 같은 것도 있나봐요 어... 음... 일단 배틀은 보통 다른 게임에서도 이제 싸우는 거는 많이 하니까 협상이 뭔지 한번 볼까요 You start with this... 네고시... 네고시에이션 덱 and get the chance of upgrade, add to remove card, throw your run 음... 카드 인포 어플라이 컴포셔? 컴포셔가 확신... 잠깐만... 컴포셔가 뭐지? 하하하하하하 컴... 포... 슈얼... 음... 평정! 마음의 평정을 삶 적용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쓰리슨 협박 패스트톡 빠른 말 음... 살스 인스팅트 쌀의... 쌀의... 그... 직감인가? 인서트 인스파이어 or 에티투트 into your hand 내 손에 인스파이레이션이나 에티투트를 넣는다 퀵띵킹 어... 빠른 생각 임프로... 어... 임프로마이저 카드 from... 스페셜 카드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 하하하하 으음...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4 드로워 카드 으음... 익스팬드는 뭐야? 리스토 오스... 리솔브... 뭐... 블라블라블라... 일단 게임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으음... 자... 아니...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게 아니고 어... 이런 덱을 가지고 있다라는건가? 으음... 이런 덱을 가지고 있는... 그런거 같은데? 이에서호가 뭐야? 데미지 인플린트 으음... 스트렝스 디스 카드 윌 리듀스 윌 어퍼런트 리솔브 바이밸류 어쩌죠 이게 그... 상대... 그 힘 저거 같아요 어... 위례삼 저게 여긴 2에서 5 데미지 찌르기 어... 설스 대거 인서트 해머 그립 와... 세이버 그립 인투 요어 핸들 내 손에 이 둘 중 하나의 카드를 넣는거고 어... 뭐... 스페셜 카드로 하나를 뭐... 업그레이드... 인프로마이즈가 업그레이드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음... 어프라이프 디펜스 4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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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엘보 스트라이크 오케이 대충은 알겠고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나는 바운티 헌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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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년만에 집에 온거 같은데 어... 여기는 이제 자유가 엄청 위험해졌고 어... 갱... 갱들이 막 그 난리 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응 사비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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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저쩌구 아이씨 뭐라는거야 응... 바이 홀리 브라인 아이드 티어 오브 베런트 데드 인사이드 카시오 아아... 와... 씨... 애들 이름에... 애들 이름에 이거 피치되네 야 씨... UI 하나는 끝내주네 그르그앤독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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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본 Supa 아까 스토리상 나왔던 개죠 위아래 저거 표시된게 뭐야 오늘 안에 한번 클리어 클리어란게 있을지 잘 얼리엑세스랑 클리어란게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봅시다 잊어버려 You might have a global strain 너는 좀 더 강해져야 되지만 지금 강하지 않은 것 같아 If you want the chance to survive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 친구들 많이 만들어야 될거야 빠르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고 Have you lost and found something found to be your size? 와 음 네거 아 Faded 저널 업그레이더 네거시에이션 카드 카드 그 뭐야 그 설득 카드 하나를 협상 카드 하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힐링 페이퍼 어플라인 6맨딩 엔더부터 힐링 어마운트 이꼴 맨딩 그러니까 저게 그 리젠 그런 것 같죠 음 한번 쓰면 사라진다 영구적으로 사라진다 디스트로이가 리플랜니시 웬 디스 카드 이제 들어온 뽑히면은 아 그러니까 이거 뽑으면 다른 카드 한장 더 뽑는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드로우에 영향을 안 주네 얘는 음 얘는 드로우에 영향을 안 주고 드래프트 투 레고시에이션 카드 그러니까 협상 카드 두장을 뽑는다고 그래서 한번 강화 한번 해볼까요 음 요런 식으로 오 어 역시 어 투머치 토크가 돼 보는 거야 아 드로우 카드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가 퍼멀 야 퍼만 틀리면은 영구적으로 삭제 아닙니까? 퍼만 틀리면은 퍼만 틀리면은 퍼만 틀리면은 얘 뭐야 데스로우트 개인더 카드 왠유 하하하하하하하하 얘를 죽여버리면 이런 카드를 얻는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런것도 있구나 어 에스커만 해봤자 뭐 영어 잘 알아듣는것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일해보자 어 어 I got people my pocket who owe me favor 빈아 카드와 모니드 오케이 음 이런식으로 음 백채널 네고시에이션 미들맨 난이도 저거 후커스는 배틀엔 네고시에이션 여기는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션 음 이런식으로 실이 아마 돈 갖고 보너스 머니 보너스 페이먼트 오버 30실 일단은 네고시에이션 위주로 가볼까요 저거는 근데 뭐지 스파크 아 스타팅 보너스 피거 피거 카드 투 헬프 온더 퀘스트 저거는 왜 있는거야 스파크 저거 보여주는건 왜 보여주는거지 일단 요기 한번 가보자 어 일단 뭐 해봐야지 알지 음 얘가 가드고 내가 누구곳이라고 했지 퀘스트 어디서 봤지 퓨우크래프트 없고 릴레이션쉽 아 씨 아 미친 야 이거 야 우호도관리도 해야돼 이거 미연시야 음 오케이 미션은 보자 프로 푸틴 뭐 어쩌죠 아 요 로케이션에 뭐 그 뭐 지배자 뭐 그런거 같네 음 30실 주변은 어 스파이시 두들 파워를 얻고 엠보시는 뭐야 오토매틱 클릭 플레이스드 인얼 핸드 스타트 오버 벨트 아 처음에 그러니까 엠보시가 그 선천성이죠 풀 아 진짜 너무 저거 뭐야 자기들 용어가 너무 많은데 어 인셉트 디스 이펙트 에디드 유얼 어퍼넌트 알규먼트 그 상대랑 그 논쟁할 때 되는 것 같고 어 플러스티릿 어 리듀스 데미지 33% 데미지를 33% 줄여주는 것 같고 어 그런 느낌이네요 어 헐티누들 얘는 어 이 액션을 얻네 나중에 생각하자 얘를 꼬셔야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음 한번 쓰면은 음식 음식이라서 사라지는 것 같아 뭐야 이건 또 음 모니드 이즈 윌링 이장스 이장트가 패트론 뭐야 후원해달라고 하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 얘 친구가 돼야지 이제 이걸 할 수 있죠 유얼 라이크 도 더 커플 쉴드 어쩌쩌고 뭐야 유캐스트 더 서머닝 모니드 딜리버 딜리버 어드마이옥 아이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흠 오케이 또 뭔가 퀘스트를 받았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카드 한 장 뽑는 거야 배틀 배틀이지 이거 주먹이면은 배틀이기 아이는 레고시에이션이네 드로우 3 카드 에벨사이 데미지 오브 더 넥스 카드 플레이 디스턴 더블 그러니까 다음 카드가 이제 데미지가 두배가 되는 거고 컴포죠 리듀스 리솔브로 어? 아 이번 턴에 그 리솔브 줄어드는 게 리솔브 잃는 게 줄어든다 이거 같아요 드로우 3 카드 가장 무난한 거 뽑자 일단은 게임 꽤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영어가 좀 그 조금 높아 어허 알았어 알았어 어 얘네들 그냥 잡담하는 거 같고 그치 뉴트럴 음 대니안 스탠드 스탠드 피시 루이드 음 뭔가 뭔가 사면은 좀 친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뉴트럴 붙은 애들은 좀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오픈맵 나가보자 또 뭔가 생겼어 어 효과도 안 익숙하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아야 돼 게임이 스토리를 알아야 돼 네 이름 코그죠 코그 어프로치 유얼 웨어링 스마일 앤 기이즈 스테이 스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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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커렌시 오브 그러니까 그 하바리아의 통화라는 얘기죠 그 기축 통화 돈 유코레온 더블 유얼 머니 입 더 페이스트 알 온 유어 사이트 운명이 네 편에 있다면 니가 돈을 두 배로 벌릴 수 있겠지 응 이러고 해봐야지 ㄹ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 그 맞추는거죠 음 앞이다 이거 앞인가 아싸 이겼다 뭐 이긴거야 어 이긴건가 하하하하 뭔진 모르지만 이겼다 어 야 여기서도 더블을 할 수 있다고 어 싫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50원 벌려야지 그래서 이게 뭐하는건데 잠깐만 고니? 아이 다른애구나 비슷하게 생겼어 같은 놈인줄 아네 고닛스 캠프 이즈 스몰 캠프는 아주 작지만 이즈 털룸 웬요라이브 그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누가 오고 있어 유알나 어드마이럴리 어 제독 뭐 그런건가 드디어 어 드디어 그 게임 카드 게임 시작하는구만 클릭 투 컨티뉴 플레이 델리버 서몬스 유알 고니 서몬 인스펙트 원 서몬스 인셉트 인베시언즈 아 잠깐만 서몬 리듀스 리듀스 바이 원 액 디엔드 오브 유얼 턴 웬 디스트로이드 리턴 유얼 드롭 파일 파괴되면 손으로 들어오고 디스머스 어택트 어택치드 유얼 오프넌트 앤드 아 모르겠구요 인피시언스가 데미지 2를 더 받는건가 이 협상이 끝나면 이 협상이 끝나면 익스펜드가 이 협상이 끝나면 사라진대요 이게 그냥 그 손 그 이 판에서만 쓴다 이런거 같네 네고시이션 튜토리얼 어 유안 어마운 네고시이션 포 더 퍼스트 타임 니 이제 협상 처음이잖아요 우즈라이크 씨 퀵 튜토리얼 어 빠른 튜토리얼 보고 싶나요 유캔 리뷰 도 애니타임 언제든 그 타임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줘봐 카드를 다섯장 뽑습니다 액션 포인트를 씁니다 아 상대 코어를 부숴버리면 이기는거 같은데 이 페브노 리졸브 어 내가 리졸브가 없으면은 더이상 음 협상이 안되구요 상대 의도가 보이는거 같아요 야 좀 어렵긴 하다 게임이 음 부자 그니까 윌커즈 2 리졸브 데미지 오브 요 아이코먼트 어 데미지 두번 준다 이거네요 음 잠깐만 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아 이런식으로 애티튜드 개인원 도미넌스 도미넌스 익스팬드는 이 전 그 저거 소멸이고 인플루언스 유창함 어 디플로먼시 카드 딜 맥시멈 데미지 아 맥시멈 데미지가 오르는건가 도미넌스 허스틸 카드 아 아 이게 그러니까 초록색이 좀 상대 워더 높이는거 이게 워더 내려가는건가 그런 느낌인거 같네요 음 이런 느낌이네 오케이 3에서 3 3 컴포저 음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겠네 이건 뭐야 인피션스 아 이게 상대한테 걸어놓은거구나 이거 드로우 3 카드 음 아 설득좀 당해봐 어 아 이게 떨어지면 데그로 돌아오는구나 이게 뭔데 이거 에스컬레이션 웬 홄 호스탈 카드 플레이드 인크리즈 카운트 바이워 히히히히 빨리 처리해야 되네 그러면 저놈 이게 지금 한글화가 되면은 어 애들 뭐라고 씨부리는지도 알고 재밌겠다 이거 아우 아이씨 이거 협박해야되나 셔터풀 아아아아 단 1 젠장 적대 카드는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이 좀 우리편으로 그 뭐야 우호도 올리는 느낌이고 빨간색이 좀 협박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카드 자체가 아직까지 볼 때는 아 일로와 아임마 됐나 이제 내건실 어 협상 성공 아 그렇구만 아이씨 이건 또 다 협박쪽이잖아 이거 퓨어 스타일 드로우 투 카드 앤 업그레이드 앤 유얼 폴디스 데고시션 이번 협상에서 어 두장 아 두장 드로우하고 이거를 이번 협상에서 이제 강화한다 이거죠 네 꿀바른 과자님 32개월째 구독으로 랑어리 보치보치 네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스테이쥬 어 어바드 리브 더 서머스 위드 고니 더 쓰로데 인 유얼 페이스 뭘 던 그가 이제 내 얼굴로 뭔가 던졌다 나토패스 유 뭐야 또 협상이고 이건 전투고 어 뭐야 리솔브나 9920이냐 유얼 리센트 리드 디스 앤 캔나 리피트 아 이걸 한번도 할 수는 없다 이거네 고니 윌 디스라이크 유 니를 싫어할 것이다 고니가 실패라고? 이거 실패인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성공한 거 아니었어? 잠깐만 그러니까 유얼 더 서머닝 서머닝이 대체 정확히 뭔지 잠깐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호출? 뭐 소집? 뭐 어쩌저고 얜 뉴트럴이고 얜 뭐냐 어 페일 억스 룩 아더웨이 돈 주면 페이드 오프 피플 나 하인더 유 네고시이션 앤 파이트 돈 주면은 뭐 협상이나 저거에 하인더? 방해받지 않는다? 뭐 그런건가? 아니 전투를 한번 해야겠네 그러면 아 야 돈 주니까 뒤에 전투 없네 야 싸워 아이코 참 진짜 배틀 튜토리얼 안해도 될 것 같아요 65, 36 27 고니 패닉 애프터 리시빙 어 하하하하하 27 데미지 이상을 받으면 이제 패닉에 걸린대요 어 하하하하하하 어 퍼스트 타임 고니 테익스 데미지 이시턴 데이 겐 이 디펜스 이거 그 데미지 받을 때만 디펜스 2 올라가고 얘는 뭐야 라스트 샌드 게인 3 파월 빌로우 22S 체력 22 아래로 떨어지면은 파워 3을 얻고 그치? 음 콤보는 뭐야? 콤보 포인트 어큐멜레이트 어큐멜레이트 언틀 데이 스펜드 도 바이 피니셔 피니셔 가 나이가 있나? 없잖아 블리드 출혈 얘가 지금 나한테 뭘 거는지 잘 모르겠네 블리드가 음 출혈 이제 뭐야 턴 시작할 때마다 이거만큼 데미지 받고 반으로 준대요 4 디펜스 인플루즈 카드 열풀 음 이런 식으로 와운드 어택 인플루즈 원 포러스 데미지 온 디스 타겟 음 그러니까 운드 이거 상처 있으면은 상대한테 데미지 더 줄 수 있다 이거네요 그치 3인댐 5 데미지 3댐 2 방어까지 해서 5 데미지 들어가죠 뭐야 리브업 카운트 어택 오프라인 원 블리드 리사 흐음 흐음 2 받는다죠 7 이 정도면 됐고 아이씨 파워 파워 증가했네 와 뭐야 이건 언플레이어블 아 되게 똥들어갔어 어떡해 그냥 빨리 때려잡자 이거 2데미지 더 넣어야 되는데 아 빨리 패닉 걸려 항복인가 이거 익스큐트 처형 아 죽여버리냐 아니면 항복받냐 이런것도 있구나 아 야 일단 받아봐 얘가 어떤 앤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봐야지 일단 체력 잠깐만 체력회복이 있다는거는 전투 끝났는데 풀피가 안된다는건데 잠시만 랜덤 타겟을 때립니다 딜 보너스 데미지 이콜 코스트 오브 유얼 핸드 어 손에 있는 카드들의 코스트만큼 데미지를 더 추가로 때립니다 인서트 이 블레이드 플래시 카드 인유얼 드로우 파일 가자 단두덱이다 어 이건 단두덱이다 티큐 어라이브드 헤빙헌 더 커모션 뭐야 얜 또 이거는 어 뇌물 주는거 공격하는거고 커모.. 커모션? 막 그 둘이 전투하는거 들은건가? 잠깐만 소란 아 소란 야 이거 어 여기 번역기를 따로 둬야겠다 뭘 뭘 요청하려 갑자기 따로 놓고 음 터크 유얼 웨어 트러블 리솔브 이십십유 일단 어 말로 해결해보자 2 아 뭐야 아 아 이게 16이 된 이유가 내가 지금 내고시시 의지를 잃어서 그렇구나 이거 4랑 이거 뭐야 디플링원 알기몬트 어깨스트 유 아악 아 저거 저거 없애는 것도 있구나 얘도 저거 된다 이게 아니 1,1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어 말로 해서는 이게 안되지 인마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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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인플루역에 엔어프라이 3 컴포즈워 리디스 리 어? 이거 더블 컴포셜 온 컴포즈워 이건 들어오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지금 어 자고 와야되나 뭔가 자고 와야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얻자 좋았어 그녀의 맘을 바꿨다 끝인가 어쨌든 뭔진 몰라도 해결했어요 뭔진 몰라도 아잇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이제 얘가 날 좋아하고 네고 시행천 카드나 배틀카드를 하나 지울 수 있겠네요 네고 하나 지우자 그니까 일단 어 쓰레슨을 쓰레슨 지워버리고 좀 그 뭐냐 좋은 쪽으로 가보자 어 이거이지 아 선물줄수도 있네 그러면은 커맨더란 카드를 스페셜 본 이거는 꽤 좋은데 일단 주워볼까 야 주세요 그거 응 유무리겠지 이거는 자 여기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고 설마 저거 카드입니까 아닌데 적용 어디서 적용되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어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적용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뷰 릴레이션십 얘는 나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음 본 아 그냥 그냥 얻어지는 건가 일단은 보자 러브드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야 뭐야 이건 또 디스로케이션 배틀 리미티드 타임 어퍼불리티 아 아하 왜까 바로 여기로 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사라진대요 어 뭔지 알겠네 특수 이벤트 같은 걸로 좀 이득 보려면은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고 아 호감 아 호감 상태 그때 그게 거 받는다 그런 건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이 효과를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이 아래 효과를 받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그 버프네 응 버프네 아 뭔가 여긴 무서워 보이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메딕테이션 스팟 명상의 명상존 이미 체력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쇼트와일 리스토십 리졸브 어 5 체력 깎고 30 응 그냥 조금 짧게 가자 어 아 명상의 시간 이걸 일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채워야 되네 하하하하 흠 흠 컴패팅 비즈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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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라고 난 집가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카드를 산다 내 방으로 간다 아웃핏을 바꾸는 거고 하하하하 마실 걸 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심음 하하하하하하 저거 뭐야 저거 그 뭐야 술 그거 있네 술 술 기운 같은데 저거 난 넘어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야 아 중간에 조 이벤트 같은 거 있나보네 어크로스도 롯멀셔트 음 레어 스트릿 어쩌쩌고 아이 낯선이요 어 좋은 날이죠 돈 없는데 근데 롯 훔치 이거 훔치다갖고 라이트닝 로드를 산다 아니 미안해 돈 없어 음 넌 후회할거야 막 그런 느낌이죠 저건 받아 일단 퀘스트 받자 아 일단 받아 음 전투 그치 배틀카드 딜 3보너스 데미지 if you're any 콤보 콤보가 있으면은 보너스 데미지 3이 추가되고 디스카드 어 맨 윗장 두장 버리고 버려진 카드가 파워 1을 임시로 얻는건가 카운터 카운터? 딜 1 데미지 백투 에니미가 아이씨 카운터가 지금 아 맞았을때 적한테 1 데미지 주는거 같아요 이재 서비아 혹시 야 C 재밌어보이 재미 재밌어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힘드네 에이미 적응할때까지м 좀 힘들 것 같아요 는 얘를 이제 지금 싸워야되는건가 얘 아까 뭐하라고 했지? 전투 얘랑 싸워야 된다 하지 않았나? 일단 협상 먼저 해보자 뭐야 이건 또 아니 야 잠깐만 턴 종료시 두 장씩 인티미데이트를 넣는다고? 아니 좀 서넘지 않았니? 오프라이스 아컨보졸 야아 좀 서넘는데 이거? 야아! 쟤 급나 쟤 급나 뚱뚱해지는 거 봐 이거 뭐야 아 이거 부서지면은 저거네 아 그러니까 상대 포 말고 이런 것도 부술 수 있나봐요 아 야 이걸 부술 수 있네 음 이걸로 부수나? 이게 아 아래 게이지가 있는 것만 부술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부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와 씨 개잘 만들었는데 어 음 야 근데 댁이 점점 더러워진단 말이지 이거 또 이거 없애려고 난리 칠 것 같은데 얘 어 저거 어그로가 여기 끌렸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네 응 그러니까 적 파워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 대충 보니까 카드 2장 뽑고 먹으면 이렇게 익어? 와 씨 이런 식으로 이걸 보호를 할 수 있고 보니까 적도 보호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안 된다 협박하자 안 되겠네요 일단 협상 성공했는데 근데 이게 협상 성공일까? 과연? 스마트! Gain on extra action, start of turn, reduce smart by one. Purnerate all resolve loads increased by one. Draw 3 카드. 아 이거는 됐어. 그럼 치우고, 그치? Gain on extra action, start of turn.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이번엔? 아이씨, 싫어하네? 하긴, 마지막을 협박... 마지막을 협박으로 끝내서 싫어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Buy card, card 산다. 여기저기서 카드를 살 수도 있네요. 일단 미션은 성공한 것 같다. 어. 에? 뭐야? 아 얘를 또, 얘를 또 설득해야 돼? 아이씨. 그러니까 퀘스트 내용이나 애들 저거 뭐야. 어? 그런 거 알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벨트! 페이트! Must be target before anything else. Can we resolve? 그 resolve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어그로가 일로 튄다 이거네. 대한 논제를 또라이같이 딴데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말 돌리는 느낌이고 이런거는 그렇게 보는게 맞겠네 다른 논제 부서지면 몸통 데미지 드네요 아니 이게 일이 뜬다고 아 아픈데 또 4, 6이고 이거는 일단 방어하는게 낫겠네요 리솔브가 정확히 뭘까 이거 이게 컨버쇼고 이건 뭐야 프리스크 애터 스타트 오브 턴 스틸 17 야 아니 이걸 또 돈으로 훔친다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아이쿠 좋은말로 할 때 내 말 따라다 오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아 카드 많이 카드 많이 쓰면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아 어떤식인지 알겠네 음 음 아 이게 리솔브구나 카드를 많이 쓰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네요 오호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가 잠깐만 아까 디스트로이 붙은 요 컴포시오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진거 보니까 완전히 삭제네요 인플루언스를 하나 소비하면은 이 카드를 0코스트로 쓸 수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별로 마음에 안들지만 드로우원 카드 리턴 넥스트 카드 플레이 유얼 드로우 파일 백 페달 원초준 카드 유얼 핸드 어플라이 오 컴포시오 아 하나 손에 선택한 카드에다가 오 컴포시오를 부여하는건가 그럼 나쁘지 않네요 숙련도 같은 느낌이네 왜 왜 싫어하는데 아 젠장 비트레이드 아 그러니까 걔를 때려잡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말로 말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아 어떤 이게 이 게임이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게임이 한글이 아니어가지고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겠어 얘는 그럼 이제 나랑 온호도가 높아지는데 대신에 얘가 날 싫어해가지고 맥스 S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얘 이거를 차라리 얘를 올려줘가지고 좀 버프를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 음 하아 그러시구만 음 대신에 강아지랑 지내줬네요 힐링 스프링 아 이게 이런 힐링 스프링이면 아마 체력 채워주는거 같은데 리시버 팁씨 아 팁씨가 그 졸리운 막 그런거 같은데 아 술에 취한 응? 야 유기 뭐야 톡식 페이퍼 아 유기씨 독기운이구나 이거 맥치만 채우자 어차피 20씨를 필요없고 eat until you can eat anymore 아 맥스 HP 10인데 15 데미지 받는다 이런게 낫지 지금은 차라리 음 아앙 맥스 체력 올려주세요 웰컴 더 할바니아 푸스티에지 스페셜 잡포유 푸스티가 나를 위해서 어 새로운 일을 준거 같습니다 얜 누구야 나이트 몬스터 아 근데 잠깐만 나 이거 멘탈 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되지 드링크 아 아 한잔 주세요 어어 취한다 아 취한다 아 취한다 야 한잔 더 줘 여기 한잔 더 줘 아 어어 취한다 아 아 아 씨 이런 느낌이구만 어 아 여기 어 음식 주세요 어 아 힐 뭐야 블러우 디드는 뭐야 아 아 아 하이 카드 음 이런식으로 살 수 있네요 근데 돈이 없네요 얜 뭐야 에스트건 스페셜 잡 아 얘네들한테 직업으로 그 뭔가 일을 땡겨올 수 있나보네요 일단 뭐 수락해봅시다 아 아 뭐야 얘가 내 파티에 들어오는거구나 얜 누군데 왜 갑자기 날 싫어 얜 워즈어택트 얘는 공격받아가지고 싫어해고 얘는 디드난 헬프댐아웃 걔네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거 같고 그 게이븐앤비 기프트 어 큰선물을 줬기 때문에 얘는 뭐야 잡커플리트 음 걔는 어 니 부모의 부모의 친구였어요 어 진짜 이런식으로 해트 비트레트 얘 배신해가지고 어 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왜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있네 응 아 둘 중 하나는 둘 중 하나는 날 싫어할 수 밖에 없네 어 나를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네요 나이트모스터 나이트모스터 가보자 어우씨 미친 야 이런식이야? 얘는 얘는 지 알아서 공격하나? 아니면 내가 공격을 땡겨줘야돼 모르겠네 이거 이 데미지 프롬 어쩔쩌고 저거에 받고 그치 얘는 27댄 받으면 패닉이고 어 지 알아서 때리는거 지 알아서 때리네 온드 데미지 더 받죠 저거 다시 저리 꺼져 한놈을 먼저 잡고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크린풀 어택 데미지 마이 타겟 니드수 33% 도망간다 아우 일단은 그렇게 으으으양 아오오 일단 이게 방어 줘야 되고 그치? 응 이건 나중에 해결할께요 어 알아서 도망할거고 이제 대거가 점점 많아지는건가? 으음 그렇네요 지금 3장이네 으음 방어만 이제 방어만 잘해도 되잖아 얘가 알아서 때려잡을거고 방어가 안되네 에이 젠장 하으 힘들다 리졸브 아 뭐야 전투하는데 리졸브가 회복되네 배틀 업그레이드 어베일러블 엘보 스트라이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음 디스 카드 업카드 개인 3 카운터 카운터 쪽으로 갈까요? 오케이 기본 카드들도 계속 쓰다보면 쓸만해지겠네 아 이 카드를 버리면은 3회복을 한다 버리기 저거용이네 근데 지금 내가 단도댁이라서 버리기는 좀 그렇고 드로우 위주로 땡겨야 될 것 같은데 버리기 위주로는 아직 안될 것 같고 일단 벌게요 엔더의 마켓으로 가라 이건가? 좋았어 아니 왜 싫어해 아 진짜 혹시 할인해주나요? 그 저거하면은 릴레이션십 위드 엔도 그러니까 엔도랑 지금 사이가 좋아서 25% 디스카운터고요 잠깐만 그럼 얘한테 산다 그러면 얘 막 나 비싸게 치는거 아니야? 이거 설마 야 별이 별게 다 있네 응 뭐 어떤식인지 대충 알겠어 어떤식인지는 알겠어 어 어 프렌드 인 트러블 여프렌즈 클러브 클러브가 누구였지 뭐니드 클러브 아 얘 아 아 그러니까 클러브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워드 올릴 수 있는 그런거 같고 스파인더 스파위드 모니드 스파위드 모니드 어깨도 온유얼 배틀카즈 음 체력이 좀 들것이다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워드 높은 앤 여러 여럿을 높이자고 티크? 얘 나 저번에 본적 있지 않았나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쟤 살려줘 일단 음 그러니까 지금 때려잡냐 아니면은 설득하냐네요 지금 어 리솔브 많으니까 설득으로 가자 음 1-3 아 아 이런식으로 잠깐만 아 아 한장 없애고 음 소멸된 용이네 소멸된 용이네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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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력이구만 아이씨 팀씨 진짜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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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부숴버리면? 그렇지? 저거에 어그로 끌렸지 지금 팁스 인텐텐 알규먼트 디플로이 그러니까 데미지를 더 주는 것 같은데 저걸로? 이거 뭔가 생각중이고 지금 이거 못 부수네 아아 잠깐만 조금 보호 좀 해주고 이거 지워버려 어 하고 요거 부수려고 하네요 음... 이러면 방어되지 그치? 오케이 히! 10댐? 이거 뭐야? 패티규 카드... 노 롱거게니 아...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어... 게임 질질 끌... 게임 질질 끌면서 이제 그 경험치 스톨링하는거 방지하는거네 이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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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오오케이 음... 저거는 부서지는거를 막을 순 없을것 같고 이거는 디스트로이 못하면 조금 애매한데 오오케이 오케이 야아... 잘만들었네 인플루언스 1을 어... 1을 잃고 0코 03 임프로... 어... 0코스트 카드 프롬요 디스카드 파일 임프로바이즈 0코스트... 카드를... 0코스트 얘기네 이거는 0코를 먼저 뽑았어야되나 이거? 음... 잘가시고 오케이 게임... 와... 아침마다 75시로 얻는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돈 많은 친구였네 응... 돈 많은 친구였네 얘인데 모니드 죽는거 아니지 지금 잠깐만 응... 모니드... 죽는거 아니지 그치? 이번엔 항상 옳지 이거 뭐야 로... 로... 로드... 사이드 마켓 머천트협크... 게덜월드 어... 마크... 마켓 스톨 아... 요기구나 응... 요기로 다시 가자 응... 뭐야 이건 또 약간 그놈인가? 아 카시오 이놈이네 얜 또 뭐야 잠깐만 뭔가 개쎄 보이는데 뭔가 개쎄 보이는데 이거 와 잠시만 스파크 스파크 바론 보스 이거는 보스전이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가 카시오 무서워해가지고 어 카시오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상대 리솔브가 더 올라갔네요 야 어 야 말좀 하자 우리 응? 어 얘가 하나씩 저런식으로 붙여주네 오케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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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할 필요 없었지 생각해보니까 그치 흠 아 아 도움 요청 설득인가 이거는? 아아 그래 아아 그러니까 얘가 쟤 잠깐만 걔 누구였어 어 얘 얘 무서워하니까 아아 이걸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거구나 이거는 응 주변에 있는 애 붙잡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아아 그러면은 성공을 해야지 이게 뭐야 그래프티 인텐트 타겟 프리뷰 알 히든 아아 미친 저거를 부숴야 됐네 음 저거 부숴야지 그치 아 미친 이거 부서진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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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이건 뭐야 플로잉 타겟은 언어퍼넌트 얼규먼트 이지턴 투 데미지 저걸로 부숴야 될거지 오케이 야 상대를 때릴 그니까 지금 카드가 지금 너무 좀 방어만 있고 상대를 때릴 카드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응 상대 때릴만한 카드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좀 쓰레기가 됐네요 지금 아 이것도 방어였지 생각해보니까 크래프트 인텐스 타겟트 피든 음 음 아 전투기 이게 크로마트 불이할거 같은데 뭐야 왜 지가 데미지 봐 지제 아니 이 데미지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으 아으 아퍼 나 카운트 있나 아으 이 뭔데 대체 저건 또 야 잠깐만 야 뭔데 저렇게 쉴드 받는거냐 하아 이거 잠시만 설득 못할거 같은데 이런식이면 이 데미지는 십류 아으 아잠깐만 일단 어떻게든 설득좀 해봅시다 이거 어 아오 아퍼 칠 칠데물 아 진짜 칠데물 어디서 꼬라박냐 이거 아 조졌는데 이거 팔팔 씨비는 잔 아오 씨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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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쉴드는 대체 어디서 얻는거야 대체 하하하하 하헤하 하하하하 히 저거 음 자 이걸 하고 스레스는 공격 두 번 하는데 이게 공격 두 번 하면은 디스트로이 망했네 이거 빠르게 했어야 했는데 조졌다 이거 아 무조건 전투인데 이러면 체력도 뭐여 아 미친거 아닙니까 이거 오오오오 야아 크림프 어택 데미지를 줄여버린다 오케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럼 구 으응 놓고 하아 힘든데 이거 아우 취한다 뭐야 이거 잭스 인스틱트 개인 원 파워 스타트 오브 배틀 그냥 스페셜 본이고 어택 데미지 인크리즈 바이원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파워가 1올랐네요 못내 야 아니 잠깐만요 뭔가 되게 센거 들어올거 같은데 이거 차징하는거 보면 차징웨폰 카운터 저 딜 3 데미지 아 미친 무서운데 이거 16이요 1 파워 1 파워 파워 없고 일단 파워 최대한 해보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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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아프네 이거 이거 단두덱이라서 파워 계속 올리는거 나쁘지 않을거에요 근데 저 놈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제 팔 음 단둔 계속 넣어 아으으 C 아파 죽기도 해 야 이 다음 턴 16은 어떻게 막냐 이거 12 뭐야 이거 이번 턴에 뒤질 겁니다 하필 방카가 없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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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댁이 좀 쓰레기 같긴 했어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야 초절 이것이 어 유얼런 헤즈컴 여기서 끝났어요 뭔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 카드 하나 남겨놓거나 아니면 뭐야 얘가 어 얘가 얘가 나를 계속 좋아한다던가 아 아 아 아 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날을 보기도 힘든데 이거 가져갈게요 어 다음 납보는 것부터가 안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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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